투자하실 때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이 시장 속에서 가치 상승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2억 간다,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앞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수록 더 강해지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장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망한다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가 작동이 안 되면 망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비트코인 노드, 이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해주시는 분들이 전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초강대공인 미국이라도 전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트코인 노드가 돌아가는 곳을 특정해서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쏴 라고 하면 없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할까요? 안 그러죠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만약에 또 급락하게 되고 변동성이 엄청 높아지게 된다면 불안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억서지기 위해선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져야 돼요 비트코인은 결국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저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갔다가 1만 5천 달러까지도 갔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7만 달러를 올랐다가 5만 달러 후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높은 수준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가치를 만들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까 제가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어치 준다라고 얘기 들었을 것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트코인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고요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걸 대체하는 코인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도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띄고 있는 거고 그럼 비트코인 같은 시스템, 네트워크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건가요? 따라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쉽죠 이미 그리고 이 세상에도 비트코인을 포킹해서 나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른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미 자신의 역사에 만들어왔습니다 17년밖에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화폐 역사에 대적할 수 있게 된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떤 국가의 화폐들보다는 큰 신뢰를 얻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 달러의 위협이 되지도 않냐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성장을 했죠 그런 역사를 가진 존재가 되려면 다시 새로운 이가 나와서 그 전철을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이미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가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비트코인은 그 주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타의 중앙화라는 면에서 정말 매력적인 대상이 된 거죠 사토시 나카마트라는 만든 사람이 없어졌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아직도 있죠 솔라나도 있고 아이트코인들 모두 그 창시자가 있습니다 재단도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이슈가 되면서 이게 과연 이 시스템의 이끈이들이 아니냐는 것도 계속 지적을 받기도 했던 만큼 그들은 타의 중앙화라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 된 거고 최소한 이 화폐라는 하나의 새로운 섹터에서의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이더리움 ETF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보세요? 상품이라고 보세요? 증권적인 성격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 하는 게 그 네트워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개발자들 그리고 기획자들 그리고 이용자들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 생태계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성의 판결 기준 중에 어떤 주체가 이 시스템을 더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가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연결하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게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이랑 다르게 새로운 자산군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인이 등장함으로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주식 시장에서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이트코인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개발자들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에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코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아니죠 우린 투자할 수 없었을 테고 그들 또한 자신들에게 개발에 필요한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기 필요한 자산을 얻을 수 없었을 테고 그러면 이 상황과 주식 시장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류에게 더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암호화폐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지금이 더 많은 가능성의 인류가 가져갈 수 있는 미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조금 갇혀갈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규제화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걸 없앨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암호화폐라는 것은 어쨌든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것도 있고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수익, 기업의 운영 수익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발행한다면 어떤 리워드들이 이 스테이킹하는 사람들, 토큰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주식 시장과 다르게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결정한 겁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해서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나중에 바꿔질 때 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죠 훨씬 나은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 토큰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속에서 유틸리티도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랑은 다른 존재고 새로운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베팅하는 존재로서 상품으로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화폐 얘기하던 걸로 살짝 돌아가서 이때까지 우리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화폐가 등장을 함으로써 경제 발전까지 이뤄졌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등장도 경제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발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 있었던 세상과 없는 세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인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법정 화폐 시스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다 생활 거고요 이게 있냐 없냐는 사실 이 시스템에 이끌어가는 주체들에게 전혀 다른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정말 그렇겠죠? 중국한테도 그렇겠죠? 이 달러 패권, 위안화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기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이자율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대한 아웃풋은 자기들만 가진 게 아니요 사실 이 세계가 경제 공황이 일어났던 이유가 과거엔 대공황이 있었고 과거에 금융사들이 연쇄 둘조산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돈을 찍어내니까 다른 국자들이 다 같이 힘들었잖아요 그걸 왜 다른 이들이 메꿔가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우리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탄생을 해서 걔네한테 견제구를 날려줄 수는 있죠 그러면 이들도 이 세상에 자신들이 원래와 같이 화폐 권력을 마음대로 휘절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경쟁자가 생겼고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휘두르면 정말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우리는 앞으로 글로벌 결제를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달러의 권력은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지금과 같이 그들의 화폐를 휘두를 수 없게 만들어준 거고 이건 이미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항상 투자실 때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이 시장 속에서 가치 상승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작년 한 중반기까지 이제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었는데 S&P500이 약 11% 오르는 동안 각 주식들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S&P500이 12% 6개월 동안 올랐어요 이때 이거 투자하신 분들 아 우리 잘했다 10% 올렸으면 6개월에 11% 올렸으면 굉장히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상 이 지수의 상승을 이끈 대부분은 Magnificent 7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52%의 상승분을 이 기업들이 이끌었는데 저 기업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공통점이요? 최근 굉장히 주목을 받는 테마인데 아 AI 섹터 AI죠 모든 기업들이 AI라는 기술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게 모든 돈이 몰렸던 거죠 저 기업이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2%가 올랐는데 나머지 493개 회사는 0% 올랐던 겁니다 어 나 분산 투자해야지 하면서 아 빅테크? 이거 너무 사이즈 크잖아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하고 이거 빼고 493개 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수가 11% 오를 때 0%를 먹어간 거죠 수익을 못 얻은 거네요 수익을 못 얻은 거죠 이건 수익을 못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이 증발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되고 최근 인플레이션도 엄청 높은 상황 속에서 나는 0%였던 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단순히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세상을 바꾸는 이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저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돈이 몰렸고 성장을 했던 것이고 화폐 시스템이라는 내러티브 속에서는 과연 어떤 존재가 그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저런 상승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새는 현물 ETF가 나오면서 ETF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ETF가 승인이 나면서 또 기관들의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그래서 개인으로서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는 뭔가 이 흐름에 공급은 계속 줄어들 테고 그럼 수요는 계속 늘 텐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이런 위기, 이걸 또 위기라고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사실 어떤 존재가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일반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컨트롤할 수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정부나 어떤 기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비트코인인고요 저런 이제 현물 ETF 같은 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홍콩 현물 ETF가 나오면서 중국에서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사실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결국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안에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저렇게 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게 될 한 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뭐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인데 모두들 아시죠? 반감기 비트코인 원래 50개씩 나오다가 25개 되고 12개 되고 지금은 3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줄어들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한 개 비트코인의 가지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려할 거는 저 비트코인 수량 계속 줄어드는 전체 공급량 줄어드는 와중 속에서 우리의 비트코인 얼마나 가져갈까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갑을 보유하는 것도 있고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도 있고 ETF 같은 거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믿으신다면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 거래소 믿으신다면 거래소에 두고 계셔도 되는 거고 거래소도 못 믿고 나는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나의 컨트롤로 두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개인지갑에 보관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그럴 리는 엄청 적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부동산에 가고 싶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부동산 없어졌거나 가치가 아예 없어졌겠죠 우크라이나에서 거래소에 비트코인 가지고 계셔도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렇게 되셨겠죠? 잃었을 거나 최소한 거래소가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는 내가 쓸 수 없게 되셨겠죠 건들 수 없게 되셨겠죠 내가 이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어떨까요? 다른 데 가서 꺼내서 너무 마음 편하게 계시겠죠 쓰면 되니까 어디 가서 집 살 때도 아, 제가 이거 1억 원짜리 집인데 1억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 드릴게요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응, 오케이 하고 줄 거예요 저는 줄 것 같아요 몇 명 많으실 테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을 어떠한 형태로 보유할까 하면 고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운 방법으로 쓰면 되고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점점 만나기 쉬운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추세 속에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공급은 계속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기가 너무나도 쉬워졌으니까 위기라고 보시기보다는 모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정부가 야, 앞으로는 개인지갑에 넣지 마라고 하면 그건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을 하실 단계는 아니고 그 전에 열심히 개인지갑에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오르기 전에 열심히 모아서 개인지갑에 보관을 하는 걸 추천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오를 때 많이 넣어놓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1억 간다는 것도 사람들이 예상 못했잖아요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는데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억 간다,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